이거 또 자루야? 그냥 거기 쏙 들어와봐. 올라가죠? 안 올라가시는데요? 어? 꿀팜이 무슨 문제가 있나? 에이, 나를 정화패에도 안 띄워주고 이것도 안 띄워주고! 자, 나은쟁이 똥 자루 자루! 안녕, 나은 꿀팜이! 꿀팜 봐, 저기 전광판 봐봐, 전광판! 어, 뭐야? 꿀팜이는? 꿀팜이는? 최근 방문 유튜버 자루! 어, 이힣, 이힣, 이힣 꿀팜이는? 몰라! 왜 안되지, 꿀팜이? 여기 왼쪽에 꿀팜이도 띄워주세요! 왼쪽에 뭐하는 방문 유튜버 보기 누르면 구독자 2,000명 이상 있으면 여기 포함된다는데 왜 꿀팜이 포함 안되지? 저런 샵 어떻게 다져? 그거 샵 누르면 오른쪽 위에 클로즈 UI라고 있어 그거 누르면 샵 닫히고 아, 네! 음, 그렇구요 자, 이제 여기 맵을 어떻게 갈거냐면 그러면은 우리 일단 저기 여기가 뭐거든? 메뉴 오픈 딱 눌러봐 여기 윈터타워라고 있어 똥타로 있어 맞아, 저기 똥타로 있어 있더라고 이게 윈터타워를 누르면 쪼쪼 이쪽으로 이동이 되는데 어, 되게 신기하다! 엄청! 이거? 이 빛! 이 빛 그거다? 그 경이로운 성분의 융해땅이야, 융해땅! 꿀팜이는 모르겠지만 자로는 이거 보자마자 융해땅을 느꼈어 오, 이거 멋있다 그리고 여기 밖에 자로가 뺑글뺑글 돌고 있는데 저거 열쇠래? 우와! 귀여워, 엄청 적금해! 이거 뭐야, 이 머리 이거 혹시 있어, 이거? 누가 여기 죽어있어 아닌가? 일단 올라가볼까? 어, 올라가보자 일단 우리가 오늘 할 게임은 오, 야 밀린다 조심해 올스타 타워 오브 헬이라는 게임이고 요거는 꿀팜이도 이케아는 도마뱀님께서 만드신 게임이야 오늘 익혀먹은 도마뱀? 아니, 이케 알고 있네 그리고 요거는 괜찮아 괜찮아 요거는 딱 봐도 저 하얀 색깔 블럭 아니야? 그래? 어, 너무 당연해 보이지 않아? 그러네 뭐가 당연하냐? 근데 진짜로 게임 이름을 너무 꿀밤 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개성있게 지워주는 게 더 외우기가 쉬워 아, 맞아 그리고 이게 올스타 타워인 이유가 있는 것 같은 게 뭐냐면 메뉴를 눌러보면 여기 자로타워랑 허니체스트나 타워도 좀 있으면 나오는데 커밍이라고 써있어 오! 너무 좋다, 너무 좋다! 그리고 여기는 이제 눈이니까는 윈터니까 이렇게 눈송이처럼 이렇게 막 있나봐 예뻐 예뻐 예쁜데? 예쁜 거 좋아하잖아 맞아, 완전 이쁜데 난이도도 있는 지금까지 난이도는 잘 모르겠다 조심해, 조심해 너 그러다 훅 간다 여기는? 우리 서로 밀리잖아 길이 딱히 없잖아 우리 꿀밤이 되게 함정 타워하더니 의심이 많아졌네 무슨 게 무서워 그냥 믿지를 않아 믿지를 않아 야, 이거 무서워? 꿀밤이는 아무나 안 믿거든 야, 조심하자 꿀밤아 조심히 해소해요 야, 조심하자 야, 이거 우리 조심해 이거 우리, 우리 밀리는 거 알지? 아, 맞다, 맞다 너무 들이대지마 어, 안 될게 들이대면 부담스러워서 죽빵 날릴지도 몰라 야, 오, 와우 야 무슨 말 그렇게 말하냐? 어떻게 봤어, 자루야? 그냥 거기 쏙 들어와봐 그럼 올라와줘 안 올라가시는데요? 어, 꿀밤이 무슨 문제가 있나? 에이, 나는 정 앞에 해도 안 띄워주고 이것도 안 띄워주고 전부 다 안 띄워줘 아, 꿀밤이 안 띄워줘 어떡해 꿀밤이 창을 끄 Autide 꿀밤이 끄uchen möchte 울지마, 울지마 울지마, 울지마 빨리 다시 해 봐 결국엔 미워 꿀밤아 꿀밤이 안 띄워 꿀밤이 안 돼서 꽃다유 꿀밤이 영원히 됐어요 어떻게 해 제접해도 안 돼서 꽃을 했어 그러니까 꿀밤이 제접했는데도 저희가 안 먹히네요 뭔가 꿀밤이 뭔가 잘못돼 있나봐 일단 뭔가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오우 야, 풍선 می달라! 우와, 뭐야? 뭐야, 뭐야 뭐야, 이 풍선이 아니고 젓가락 아니야? 풍선인데? 이거 봐! 풍선이야! 머리에 풍선이 이렇게 매달렸구나! 대박이다! 근데 나 이거 어디로 가야되는데? 이 위에 Reform가 안긴 한데 자꾸 터지는데? 풍선이 자꾸 터지는데ㅜㅜ 저긴가 혹시? 이 위에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되는 길이! 길이 봐봐!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거 같은데? 아우 햇빛! 아우 눈부셔! 아우! 진짜! 그런거 같지? 풍선 가지고 짤러 가봐! 우와 대박이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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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진짜 이거 짱 재밌다! 오! 너무 재밌어요! 어떻게 이런 맨날 만드셨을까잉? 이야 풍선 대박인데? 오! 이것도 뭐야? 검인데? 뭐야 엑스 칼리 뭐야 뭐야? 뽑아 뽑아 뽑아! 옙! இல дальше politics! 자루를 입으면 뽑을 수 있어! 자루를 입으면 충분히 뽑지! πε sellers 장구랑 해볼게요! 아우 만두 났어! 지금 힘든거다! 야 저거 타이밍 맞춰서 올라가야겠는데? 어떻게 된거지? 아 타이밍 맞춰 올라가자마자 저기 딱 타야돼 올라가자마자 타야되나봐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요? 너무 어려운데? 이렇게 어려운 걸 깨라구요? 짜잔! 꿀밤이도 왔지! 왔지 왔지! 꿀밤이 도전! 다행히도 우리 제작자분께서 어드민을 넣어주셔가지고 꿀밤이도 데려올 수 있게 됐어요. 그래서 다시 여기 포선부터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야 우리 조심해! 이거 포선받자마자! 이건 안돼. 어? 너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! 날파리야! 난 유령인가봐! 유령인가봐 너 왜 안되지 나? 맵에서 날 무시해! 저런 기능들의 꿀밤이는 못쓰나봐. 그냥 올라가 어쩔 수 없지. 나는 이거 내가 직접 해야 되니까 이제 올 것 같아. 파이팅! 파이팅! 응! 여기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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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! 미치마! 미치마! 미안해! 미안해! 이 자식! 미안합니다! 자, 저 밖에 있는 자루열쇠를 가지고 와서 문을 여.. 어? 저기 밖에 있던 저 자루열쇠? 어, 일로 내려가서 가는 건가? 이거 아까 그 자린데? 아, 여기 바깥으로 저기로 나가라고? 그럼 여기로는 어떻게 들어와? 자루 날 것 같아, 일로 와봐 일단 나가서 와서 여기서 이 열쇠를 보고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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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열쇠 따라다녀! 열쇠 자루 머리 위에 타봐봐 아, 그냥 타라고? 어, 열쇠 머리 위에 타라고 알았어, 알았어 대박이야!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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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가서 하자! 뭐야, 자루가! 하늘로 날려줘! 다시 도전, 재도전! 도전! 이거 열쇠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? 꿀밤아? 그래도 되고 짜루, 빨리 빨리! 벽에다가 대봐! 벽에다가 대봐! 아, 벽에다가 대봐? 오! 오, 정신데! 오, 내 맘대봐 이거 진짜다, 이거 진짜다! 오, 뭐야! 다행이야, 다행이야! 진짜 어떻게 알았어? 여기 바닥 막혀있어! 아, 이거 돼! 오, 그러네? 오케이, 다 왔다. 이거 진짜지? 생각보다 마지막에 착하셨어! 오, 와! 윈터맵을 깨신 것을 축하합니다! 리셋하셔서 로비로 돌아가시면 됩니다! 와, 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? 오, 진짜 어려워요! 어렵고 재밌어! 오, 너무... 나의 기술들만 됐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! 그러니까! 꿀밤아, 기술이 안 돼가지고 너무 아쉬웠다!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!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! 안녕! 안녕! 안녕!